소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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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를 넣은다. 어디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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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거 나도 모자 다 해. 받을 때 양념 넣으면 안 돼. 기다려줘야 돼. 조금 식혀줘야 돼. 이때 바덩이라든가 밥을 말면 죽이돼. 끓여서 끓여서. 자, 하루 넣은 거야? 마늘까지. 아, 좋아요. 밥은 우선 조금 말아 볼게요. 동물이 좀 꺼죽해져서. 아, 아름다운 순대. 수염식회에서 어제 가시보기 봤는데 수염식회 나온 거야. 이 근처에도 수염식회 나온 순대고 있는 거 같은데? 근데 남순남은 수염식회 안 나왔습니다. 여기까지 알려주면 안 되는데. 아니 근데 우리 동네 떡볶이집이 수염식회 나왔어. 그래서 못 가. 줄을 서서 한 두 달 이따 가려고. 그러니까 남순남도 나오면 안 돼. 여기는 수염식회 나오면 안 되는 집입니다. 중요한 거는 깍두기죠? 네. 진짜 그거 깍두기가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어때?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십 몇 년째 변하지 않네. 맞아, 맞아. 여기 맛있는 거 같아. 여기 수염식회 나오면 안 돼. 맛있어, 맞아. Nerd, 맛있어. bargained. 우리 제주님은 하루 decline. 응, 우리 하루를 vault. 인데 가서 update. 우리 하ma. 우리 하ma.